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쿠키 치즈케이크,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치즈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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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아이스크림 계란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그리고 고추와 버섯을 입어보는게 최고는います! 잘 먹지 않는teil 이 맛은 소스가 좀 매 이어집니다 라는 맛은.. 이번에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매콤달콤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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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마카롱 초콜릿 새콤달콤 계란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